박문성 해설위원 입니다. 네 오늘 경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당히 주위에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.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저희도 좀 떨려요. 몰리나 가로채는 나자르 도레스 테클로 공방을 바꿔냅니다. 부안 마타 네 키퍼에게 다시 공을 넘깁니다. 첼시의 코너킥이 되겠습니다. 웨인 루니 자 매너가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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